제 이름은 손길준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낱말 17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저 말뚝이 말 멸만한 말뚝이냐 말 못 멸만한 말뚝이냐 저분은 백복박박사이고 이분은 박복박박사이다. 저기 가는 저 상장수가 새 상장수냐 헌 상장수냐 작년에 온 솟장수는 헌 솟장수이고 금년에 온 솟장수는 새 솟장수이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한영양장전 옆에 한영양장전 한영양장전 옆에 한영양장전 강남콩역 빈콩깍지는 원두콩깐 빈콩깍지고 원두콩역 빈콩깍지는 강남콩깐 빈콩깍지이다. 간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긴장공장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신진샹숭과수의 신춘샹숭쇼 멍멍이네 꿀꿀에도 멍멍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멍멍해도 꿀꿀한다. 서울특별시 특가허가장 밧집 팥죽은 홀금팥국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공당콩 콩죽이고 우리들의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팥죽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폭격창살이고 우리집 옆집 뒷창살은 겨독창살이다. 내가 그린 구름구름은 새털구름 거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구름구름은 뭉개구름 거린 그림이다. 창경은의 봄복고놀이는 낮 봄복고놀이보다 봄복고놀이보다 중앙청 새창살 외창살 철도청 새창살 겹청살 우리나라의 미녀 아리랑을 화면을 불어 불러드리겠습니다. 창경은의 봄복고놀이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